자 이번 영상은 이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작업 현장에서 어떻게 에 일하는지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같이 구경해 보시죠 자기가 지나갈 다리를 놓은 겁니다 작업자가 시킨 가방은 이제 들고 어 갖다 주려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아 이제 자기가 내려올 아 지지대 를 마련한 겁니다 내려올 때도 덤블링 해서 내려오네요